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짱가몽 도썰 35번째 대명선덕도자기는 11번째 시간입니다. 선덕은 확실히 영락보다는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이 많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아직도 한 서너 번? 그 정도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교재에 있는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청료는 코발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코발트는 사실 광석이에요. 코발트 광산에서 나오는 푸른 청료가 나오는 거죠. 그걸 갈아서 물하고 섞어서 그리게 되면 선덕 청화자기의 청료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왕조도 한 세 가지 정도는 되는데 영선까지는 세 가지고요. 그 뒤부터는 국산청만 썼습니다. 그래서 정색의 각자의 특징이 있다. 정색이라는 것은 정자가 용봉, 정상, 몸, 숨, 정할 때 다다를 정자, 나타낼 정자거든요. 그러니까 색을 나타낸다, 색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입된 소마리청, 소마리청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입 손이발청 뭐 이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이라크 지방, 중동 지방의 사마라라는 지방에서 나왔다 해서 중국말로 소마리청 이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소마리청은 이제 남색, 남색이라는 것은 이제 그 람자죠. 푸른색입니다. 푸른색이 녹색도 띄어서 짓푸르고 농혐한 색깔이 나는 게 소마리청의 특징인 것이죠. 또 이제 색이 깊은 곳은 또 흑갈색을 띄고요. 뭉쳐진 곳은 이제 은흑색 반점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주석할 때 석자 있잖아요. 은색깔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석. 그래서 그걸 석광반이라고 합니다. 석광반. 그리고 이제 뭐 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갈 요철현상이 있는 것은 철수반. 석광반하고 철수반은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마리청을 사용해서 그린 문양이 이제 선덕시기, 영락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하작에 이제 특유한 색조를 이루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국산 청료는 평등청이라고 합니다. 평등청은 이제 소마리청의 특징은 이제 뭐 훈산효과도 있지만 그 철수반이 되면서 그 요철현상이 지금 있어요. 이제 좀 쑥 조금 들어간 듯한 그런 이제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감고 손을 만져보면 이렇게 꺼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마리청의 입자가 이제 고와가지고 또 이렇게 좀 이제 다른 태토보다도 쑥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철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국산 청료는 그런 효과는 없고 그냥 평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등하다 그래서 평등청이라고 하고요. 그 산지가 이제 강서성에 그러니까 강서성에 다 있죠. 강서성에 이런 청료 나오고 코발트도 있지. 마창산이라는 마창토도 나오지. 그거 다 파먹으니까 그 다음에 고령산에서 고령토도 나오지. 다 강서성에 있습니다. 강서성. 강서성 낙평현에 피당이라는 지방에서 나기 때문에 그 피당료 혹은 피당청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색 색깔이 나오는 것이 이제 산뜻하고 색깔이 회색을 좀 티면서 색 중에 짙은 색반점이 없이 우아하고 사랑스럽다. 그런데 이런 평등청이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성화, 홍치, 정덕 이럴 때 이제 색택이 이런 색깔이에요. 산뜻하면서 조금 회색도 좀 나면서 그런데 회색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가정만력으로 가면서 이제 조금 색깔이 좀 진하게 나오는 거죠. 어둡게 참. 그래서 어떤 기분이 이제 수임료와 또 국산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이제 섞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소마리청의 특징이 나오면서 짓푸르고 농혐한 것은 이제 소마리청에 좀 못 미치는 평등하고 섞였으니까요. 또 그런 것도 선덕자기의 특유한 색조를 이룹니다.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색채를 가지고 혹은 이제 뭐 태골이라고 해서 선덕자기나 영락자기나 선덕자기, 영선자기의 그 다른 부분을 가지고 구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최고수라고 해도 실수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그렇다고 기계를 믿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대라고 해서 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양. 그다음에 이제 선덕이나 영선 때의 그 자기가 막 갖고 있는 그 특징. 또 문양이 또 다르잖아요. 해도문도 다르고 초염문도 다르고 여의운도문도 다릅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이제 초심자급은 그런 거라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주 초심자는 벗어나면서 이제 뭐 중수로 가려고 하는 그 중간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아, 선덕자기야. 관지가 있으니까 해서. 아, 선덕자기가 어디 있습니까? 영선자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영선자기가 없다는 것보다도 참 그걸 그렇게 청나라 옹정이 방을 하려고 강이 옹정, 강건선세 3대가 그냥 그걸 방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 색깔이 안 나온다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소불위의 황제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관지를 보겠습니다. 선덕시계는 이제 자기 도자기에다가 제왕연호의 관지를 쓰는 건 이제 시작하기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중요한 말을 이제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와대의 증가에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사료에 나오는 거죠, 사료. 영락관은 적고, 영락관지는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서체 있는 거 말고는. 선덕관은 많고, 성화관은 비후하고, 홍치관은 수려하며, 정덕관은 공손하고, 가정관은 잡다하다. 이게 무슨 정확한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영락은 적고, 선덕은 많다. 뭐, 이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우리는. 성화관지하고, 홍치관지 뭐 다 봤지만. 가정관은 좀 잡다한 것 같아요. 이 이제 저자가 쓴 뜻을 좀 헤아리자면 큰 뜻이 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요. 가정 도자기가. 가정도자기나. 선덕관지를 쓴 위치는 이제 서로 다른데 이제 보통 이제 반이나 완접실은 바닥에 썼고 또 위로 가면 이제 그 원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둥근 그릇을 원기라고 그러고요. 탁기는 이제 입체적으로 좀 큰 기형을 말합니다. 탁은 이제 쪼울타기를 해서 이제 틀에 짜서 맞춘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병이나 뭐 편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을 갈라서 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매병 같은 건 상하태첩. 편병 같은 건 이제 좌우태첩.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깨에도 쓰고 뭐 구연부에도 쓰고 구배도 쓰고. 그래서 이제 선덕관은 이제 기신 이 도자기의 기물의 몸 전체에 두루 미쳐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구연부에도 쓰고 어깨에도 쓴 것도 있고 바닥에 쓴 것도 있고 다 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덕관은 해서도 있고 전서가 있지만 해설가 절대 다수다. 한 90에서 95% 이상은 다 해설체입니다. 육자도 있고 사자도 있지만 거의 다 육자죠. 대명, 선덕, 연체.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육자를 쌍권. 여기도 쌍권이라고 나오지 이게 쌍권이라고 안 나와요. 이게 쌍권관지죠. 이게 쌍권관지인데 쌍권이라고 안 나오지 않습니까? 쌍권이라고 나오지. 둥글권자, 동그라미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자를 쌍권 속에 수직으로 쓴 것도 있고 이렇게 육자 이행으로 한 줄인데 종행 모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섯 자는 대명, 선덕, 연재이고요. 네 자는 한 줄 혹은 두 줄로 쓴 선덕, 연재가 있습니다. 전서체도 한두 군데 정도 나온 거는 봤는데 보통 다 해설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새긴 것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선덕까지는 비록 많지만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좋은 얘기는 다 쓴 거죠. 굳세고 힘이 있으며 필법이 반듯하고 청소하고 해설체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해설체의 덕자가 있어요. 여기 덕자 잘 보시죠. 마음신변하고 그 역사자 사이에 일자가 없습니다. 이 선 위에 횡액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횡액이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느 관지를 보면 딱하니 또 큰 덕자에다 횡을 써놨어요. 그건 무슨 말이다? 오리지널의 근처도 못 간다. 방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방도 똑같이 해야지. 여기랑. 그래서 정덕 때까지도 큰 덕자가 나오고요. 명때 지나고 나서 청땡 같은 명말인가에 부터는 여기 마음신변 위에 횡자가 하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대명선 덕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연자가 네 번째 횡이라는 건 횡이 이렇게 쭉 내려간 걸 얘기해요. 내려간 게 우측으로 좀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자의 횡이라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우측으로 기울는데 전세품, 전에서 내려오는 전세품 중에는 연자의 네 번째 횡이. 이게 우측으로 기울면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진짜고 짧고 수직으로 쓴 거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방품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자. 제자의 밑에는 옷 의자거든요. 시작하는 위에 점을 하나 찍고 횡을 긋고 또 밑을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그냥 한 번에 걷다. 어떤 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 대명선 덕 연제 관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큰 덕자, 덕자에서 마음신변 위에 횡액이 없다. 그거 하나하고 연자에서 마지막 수직 횡이 우측으로 좀 기울어졌다. 이 기울어진 느낌, 이 기울어진 느낌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그래서 이제 손용주 선생이 관제의 전문가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를 여기 책에 나온 겁니다. 자, 한 번 읽어볼까요? 다 읽지 못합니다. 기신의 두루, 선덕 연관제는 기신에 모두 두루 미쳐있는데 해서, 인하와 전석, 각해, 그 음양의 구분, 분별이 없고 음각, 양각의 구별이 없고 가로, 세로 한 줄로 꾸민 것은 쌍권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줄로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아까 본 이 한 줄, 대명선덕 연제라고 횡으로 쓴 거든 종으로 쓴 거든 한 줄로 쓴 것에는 이제 쌍권을 두를 수가 없잖아요. 동그라미를 구르면 여기에 다 들어가니까 그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당에 소회가 가장 어울린다라는 말은 진나라하고 당나라 때 이제 소회, 해석체가 가장 잘 어울린다. 이런 뜻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제의 진위를 식별하는 방법은 뭐 이런 게 있는데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진품을 찾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품이라도 좋은 방품을 선덕대 거를 방을 한 이제 청나라 옹건제 거를 또 현대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방을 해도 진짜 비슷하게 잘 방을 한 거는 값도 비쌉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찾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표죠. 우리가 지금 옹종대 거를 찾거나 선덕대 거를 찾으려고 하면 우선 시도 자체가 조금 어긋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게 진품진품 하다가는 정말 많은 대가를 치뤄야 돼요. 진품을 하려면 시간과 그 돈에 엄청나게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우리 도서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방품도 값이 나가는 좋은 기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거에 좀 공력을 쏟는 게 조금 더 확률이 좀 있어요. 자꾸 내 거 진품 아닐까? 이러면 피곤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역대 평가가 너무 좋죠? 그래서 후대에 방하는 자가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청나라 강건성사의 3대가 그냥 그렇게 방을 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을 할 때는 이제 뭐 점이 안 되니까 뭐 점을 찍기도 하고, 훈산현상이 안 되니까 점을 찍기도 하고 뭐 별의별 점을 다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덕청하자기의 방품 방품을 이제 한 몇 가지를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이 교재가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저기 권하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좀 잘 됐습니다. 두께도 상당합니다. 아무튼 방품이 이 선덕청하자기는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명중기, 명중기부터 그냥 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청초에는 이제 강건성사의 3기에 방품이 대량으로 출연했고 그래서 이제 방지한 것은 일반적으로 민요에서 나온 것이 많아 거칠고 덜렁된 것이 많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시대의 것을 특징을 알고자 하는 거지 이걸 이 책을 띄었다고 해서 선덕대의 진품을 찾을 수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오해십니다. 곤란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많은 기물을, 기형을 봤잖아요. 또 많은 또 원대와 대명초기, 홍무대와 영선대의 해도문과 초연문 이런 것을 비교해 봤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있어요. 공부해서 알고 있는 우리들하고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계속 또 반복해서 보시고 또 교재도 보시고 교재 없으신 분들은 그냥 방송을 보시고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워야지. 우리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다 보니까 그냥 덮으면 까먹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아무튼 선덕관지를 방을 한 거는 정덕대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말력천개, 숭정에서도 있었는데 특히 천개에 많다. 이런 거는 이제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정덕에 시작했는데 방을 천개에 많다. 천개년대. 천개는 이제 숭정 바로 전단계의 황제죠. 짧습니다. 기체위기간도. 관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제, 연조, 연치만 있는데 조하고 치가 나오는 거는 진짜 오리지널 선덕 관여자기에는 없다. 그래서 딱 보면 방품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초에서는 이제 선덕과 일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죠. 황제가.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특징을 썼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흑반 형상을 이제 점공이라고 해서 점을 찍어서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려고 퍼짐 현상이 안 나오니까 평등청이니까 퍼짐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청초의 방품을 이제 선덕의 원래 것과 비교하면 청화 흑반의 이제 가유법을 사용해서 번조했지만 소마리청의 그 태고를 오목하게 파고 들어가는 흑철반, 철수반 이런 현상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얘기고요. 또 이제 대반, 큰 반은 바닥에 물레 깎은 자극이 흔적이 이제 동글동글하게 있는데 진품은 그것까지 갈아가지고 연마시켜서 매끈하다. 그리고 이제 기병 내배면이라는 건 이제 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굽이 이제 진품은 외면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내면은 바깥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좀 뾰족하다 이런 말이에요. 쇠경이가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런데 방품은 굽이 미끄러지는 같이 덜덜 동그랗게 다듬어가지고 그래서 진품은 쇠경이 같이 이렇게 각이 좀 있다, 능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책에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실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물이 아니라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매병을 한번 볼까요? 매병도 이제 방을 했는데 이 사진이기 때문에 이 사진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어딘가 모르게 좀 다르죠? 다릅니다. 벌써 우리가 딱 보기에 외견상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설명을 나중에 보셔도 되니까. 꽃하고 과일이 커요. 그리고 선덕은 35cm, 얘는 31cm니까 크기 자체가 조금 크죠. 4cm 크니까. 그런데 아무튼 딱 보고, 외견상 딱 볼 때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덕은 오리지널이죠. 선덕 오리지널은 옹종 오리지널이죠. 선덕 오리지널은 진품은 과실이 크고 입도 크구나. 여기 옹종 때 거는 과실이 작고 입도 조금 작습니다. 그런 거를 여기 과실도 작고 꽃도 작으면 화면에 여백이 많아요. 얘는 여백이 많죠. 왜? 작게 그렸으니까 여백이 많은 거고 얘는 크게 그렸으니까 여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연문이 좀 틀려요. 초연문이 이제 선덕 때 거는 아랫도리가 좀 굽죠. 여기는 이제 뾰족하면서 아랫도리가 좀 좁아요. 그 차이가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쌍층 초엽이니까 여기 한 층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건 두 번째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덕 거는 층이 똑같아요. 그렇죠? 앞에 서거나 뒤에서 내도 키가 똑같은데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는 앞에서 내는 키가 크고 숨어있는 애는 키가 작잖아요.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초연문은 이제 비교가 됐고 과실문은 크기 같고 비교가 됐고 이 위에 있는 변형 연판문이 좀 특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덕 때의 변형 연판문이라고 우리 또 비교를 해야지. 이 연판문은 어떻습니까?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에요. 이거 조그맣게 또 튀어나왔죠? 여기는 없지만 이런 튀어나온 게 있는데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튀어나왔잖아요. 여기도 튀어나왔는데 튀어나온 부분이 여긴 크고 선덕은 크고 옹종은 작다. 그리고 이제 줄을 걷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게 불꽃 모양인데 좀 크고 여기는 날개 모양인데 작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써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밑에 이겁니다. 세송이 불꽃 같은 꽃잎을 채웠지만 여기는 날개를 편 새 같다. 방품의 연판은 단선을 윤곽을 그리고 이렇게 해놓은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에 담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옥고춘병을 볼 것 같으면 옥고춘병은 이제 우선 잠깐만 보고 가면은 중요한 말이 여기 중요한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정답을 이제 이걸 밑에 걸 모르고서도 딱 보면은 오른쪽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은 어딘가 모르게 좀 어색하지 않나요? 생경스럽다고 그러잖아요. 어우 쎅뚱맞네. 너무 새 거 같네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왼쪽은 묵직한 느낌이 들죠. 해답을 정답을 알고서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산성 문양이나 초염문양이 파초문이 자연스럽습니다. 많이 이제 뭐 비비 꼬인 것도 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뭐 트집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역시 또 선덕계 좀 큽니다. 4.8cm나 크죠, 키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안 보더라도 안 보더라도 이거 딱 선덕이에요. 이건 이제 방이라고 그러면 옹정리야. 왜? 초염문이 좁잖아요. 초염문이 밑이 넓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뒤에도 있는 쌍층인데 여기는 또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나 아무튼 뭐 한 개만 써놨어요. 단층으로 해놨습니다. 쌍층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유운두문이 작고 얘의 여유운두문이 크고 이 목 부분에 있는 이 화해문이 여긴 적지만 여긴 좀 크게 그려놨습니다. 여기 특징이라면 특징이고요. 연판문도 좀 다릅니다. 연판문도 다르고. 산석, 호석 부분도 틀려요. 여기는 이제 전체 형식이라고 그랬죠. 색을 채운 거. 구륙선으로 선을 그려놓고 색칠을 했습니다. 두 개를 그려놓고. 여기는 구륙으로 해놓고 윗부분만 좀 진하게 해갖고 아예 음향이 있다라는 걸 아마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나무도 이제 여기 다섯 개의 이파리씩 나와요. 별 모양인데 여기는 이제 별 모양보다는 좀 이렇게 좀 얇은 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기 좀 성의 있게 그렸다면 성의 없이 그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있는 호석. 이 구멍이 틀린 바위를 호석이라고 그러죠. 태호석. 이 구멍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는데 여기 조금 어색합니다. 아무튼 구륙으로 해놓고 여기 부분만 했고 여기는 전체 형식으로 색을 청료로 다 칠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연문도 여기는 이제 줄기의 잎맥까지 보이지만 여기 잎맥은 덜 보이면서 가운데에다 좀 전체를 한 형식이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밑에 나온 겁니다. 크기가 크고 넓고 둥글고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볼까요. 방품의 초연문은 진품에 비해 가늘고 길며요. 가늘고 길죠. 여기는 이제 진품은 넓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부분에서 나온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 덕의 특징이구나. 그리고 방품의 특징이구나 하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품의 산석 이거죠. 구륙으로 선을 구륙은 윤곽선을 구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윤곽선을 그려놓고 옅하게 이렇게 색칠을 했죠. 마치 음향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여기 방품은 구륙으로 해놓은 것과 똑같은데 그냥 구륙 윗부분만 찐하게 좀 이렇게 좀 발라놨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방품은 전체하지 않았다. 전체라고 하는 것은 색을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전체. 채색을 채운다. 저는 채울 전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 가서 호텔에 딱 들어가면 이제 이 표를 하나 주면서 거기다가 전체하라고. TN이거든요. 전하는 게. 그러니까 거기다 기입하라는 얘기죠. fill out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쓰자면. 그래서 가장 근데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가장 그 쉽게 구별하는 거는 이제 문양의 묘사에 있는데 품격이 좀 다르다. 뭐 그런 느낌을 여기 써놓은 겁니다. 당연히 진품은 자연스럽고 활발하고 생기가 넘치지만 방품은 방제효과에 치우쳐 생경하고 활기가 없고 방정함이 지나쳐 기후 매가리가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 이제 예술을 하시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조금 어색해. 뭐 이런 거죠. 그런 느낌이죠. 아 그게 자연스럽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도 나가지만 나오지만 그 이 이제 건륭 때는 굉장히 그 건륭왕자가 이 도자기를 좋아해가지고 엄격했어요. 옹정 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아주 닥달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화공이나 도공들이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아주 똑같습니다. 그 말은 너무 규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런 말이 나옵니다. 더 도안화되고 규격이 통일이 돼가지고 잘 만들어내죠. 너무 완벽하게.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니까 또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술품인데. 그러면 뭐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리고 세 번 다 똑같게 비슷하게 그리면 그게 어디 예술이겠죠. 뭐 예술품이겠지만은 아무튼 좀 어색하죠.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런 말로 이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서등 전까지만 하겠습니다. 서등 들어가면 또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되니까요. 그래서 진품은 이제 소마리청, 소니발청을 해서 농염하고 짙은 흑갈색의 철록반, 철수반이 있고 태고를 좀 파고들어서 요철현상이 있고 또 흐르는 듯 퍼지는 현상, 훈산현상. 그러니까 소마리청의 특징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게 번조, 소송하는 것,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진품이 있고 방품이 있는 것이죠. 아니, 지금도 진품하고 똑같이 만들어낸다.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만들어낸다 그러면 정말 진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방품은 이제 국산청,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평등청, 피당청 이렇게 사용해서 안정성이 좋고 지푸르게 농염하고 소니발청하고 달은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철분이 작아서 흑갈색의 이런 결적, 철수반 현상이 없고 침전도 없고 그래서 진품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붓으로 점을 찍었다. 그래서 점공이라고 합니다. 점으로 이제 공, 기교를 부려서 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걸릉시에는 특히 이런 인공정을 너무 많이 놓았어요. 지난번에도 전사도자기 비슷한 거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를 이제 현상이 너무 심해졌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그냥 규격화돼서 점을 찍었다. 그래서 선덕진품과는 좀 얼투덩치 않다. 그런데 이런 품격이 청말까지는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제 서등부터 또 있는 거 보통 이제 방품이 6개 정도 보여줍니다. 여기 여기까지 유계호 장관이라고 하죠. 그것까지 보여주고 여기까지 있네요. 발랑까지 7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2가지 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또 5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미녀총화자기는 또 이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보는 대로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덕 끝나면 이제 선덕자기의 사진이 있는 거를 딱 한번 쫙 모아서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것도 다시 리뷰 한번 하고 또 도로계인과 10년치 또 쫙 선덕자기 리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책자에 있는 것도 다 또 중국 책에 있는 것도 다 사진도 한번 쭉 보여드리고 선덕에 대한 거는 이제 마스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영선자기니까요. 영락자기도 한번 보여드릴까. 지난번에 보여드렸으니까 그거는 이제 같이 카메라에 담아서 영상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끝나면 이제 여기 이제 공백기로 들어가는 거죠. 정경천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정경천 여기 이제 정통경태천순 정경천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정경천 해놓고 아 이건 공백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통제하고 천순제는 동일인물이라는 거 오일아트의 란 때문에 끌려갔다가 다시 컴백한 거죠. 그런 역사적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기 전에 또 이제 너무 공부만 하면 안 되니까 또 스토리를 또 하나 어디서 정해가지고 또 하나 짧게 쉬어가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시간에도 공지한 바와 같이 제가 이제 그 짱가문 옥션으로 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기물들 좋은 기물들 명품들을 가격대가 지금 있지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일 오후 1시에 월요일부터 매일 오후 1시에 1시간에서 1시간 밤도 안 걸리더라고요. 낙찰이 이제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아무튼 이틀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청만 해 주시고 아 이런 기물도 있구나 아 이런 명품도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반 저도 뭐 싸구려 많은데 그런 거는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고 창피해서 그런 거는 이제 옥션에 진행도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전사 도작이 없고요. 제가 다 선별해가지고 잘 닦아서 10점씩만 기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10점씩만 보여드리면서 같이 이제 실물을 놓고 또 공부하는 거죠. 뭐 자세하게 문양이나 또 기형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면서 짱가몽 도설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기물이 있으면 이제 출발까지 들어오시면 제가 카운터 별로 없이 그냥 바로 낙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